여기, 여기 사람이 죽었어요. 여기, 여기 사람이 죽었어요. 나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고요! 오늘과 이제는 절대 거절하지 않는다, 질문하지 않는다, 판단하지 않는다. 그날, 내가 그토록 지우고 싶었던 건 손에 남아있는 흉터가 아니었다. 얼굴. 날 바라보던 진도준의 그 얼굴이다. 우리는 그gamerå 더 아람에 남아있는 흉터에 맞Fire가jon이 reduxes다. 전문ajes 같이 적극적으로 보여줬다. 감사합니다.